전기구석 눌러서 껐는데 버튼을 안 눌렀나봐 자기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쪽부터 다 한거야? 아니 저 끝에 안하고 방쪽이야 요쪽만? 요쪽만 다 했어? 지금 하고 있잖아 저 뒤는 안했어 응 신물만 건강해 지금아 뽑고서 이거를 다 해줘야겠어 아 이거 애들이 너무 부실한데 우리가 늦게 심어서 그럴거야 응 올해는 배추 신경 쓰느라 무신경을 못 썼네 응 올해는 배추 신경 쓰느라 무신경을 못 썼네 얜 3개 다 이제 아낌없이 속 봐야 된다는 걸 알았어 아까워하면 안 돼 이 무로 뭐를 해 먹지? 이거? 열무김치처럼 담가와야지 근데 열무하고 무하고는 맛이 다르지 않아? 에휴, 비슷할 것 같아 열할 때 해 먹는 거라서 속기만 하고 내일 약지로 올 때 와서 흙을 좀 돋아주자 적당히만 뽑고 그래야지 이쪽에 하나 매트를 걷고서 땅에 흙을 파다가 걷자 아니 저거 덮어주자 애들이 이렇게 다 휘었어 왜 휘는지 모르겠지 지금 다 이래 애들끼리 부딪히니까 휘지 않을까? 나중에 자라면 다시 펴지겠지 틈이 깜짝 뚱뚱해지면 그때 터지지 않을까? 글쎄 글쎄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? 지금 뽑다 보면 느끼지 않아?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다고 많아? 응 뽑을까? 응 꺼야지 이제 너무 많아도 문제인데 어? 무가 아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 무 속가에 들 때도 이제 하나는 아니겠지 아직 보자 얘는 하나인데 이게지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거 아 그니까 걔는 세 개씩이나 있잖아 그러면 오늘 속을까? 이거 잠깐인데 아니 속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은 후가 문제지 속가서 바로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되냔 말이지 어휴 이 감자 너무 싱싱하겠는데 와 많이 올랐다 감자가 외려 자기야 엄청 싱싱해졌어 그러니까 이 감자를 뽑으냐 물을 뽑으냐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 이거지 감자 놔둬 아깝잖아 힘들게 심한 감자 많이 올라왔다 이야 이게 시간이 필요했나 보다 애들이 이제 막 올라오는 애들도 있네 이거 봐 이제 올라오잖아 제법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도 방제를 해소해야 되나 거미들이 상바닥에 많이 댕겨 거미 얘도 감자지 감자처럼 생겼는데 그치 어휴 생각보다 많이 올랐는데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이 점금은 3분의 1 산 거 아니야? 엄마 꽃 폈어 자기야 우와 이거 이거 홍감자 아니야? 이거 홍감자지 보라색 꽃이 피네 보라색 꽃이 피네 보라색 꽃이 피네 웃긴다 아 신기해 잘하는 거 보니